영등포 문화재단 제4대 이사장에 박선규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박선규 신임 이사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책학 박사를 수료했으며 KBS 기자, 청와대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실 제1대변인, 제27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역임했고 현재 사단법인 더불어 꿈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영등포 구석구석에 문화가 흐르게 해 아이들은 문화로 꿈꾸고 어른들은 행복하고 편안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낭만의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박선규 신임 이사장은 3년의 임기 동안 재단의 경영 전반과 다양한 문화사업을 총괄하며 문화도시 영등포의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